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유기화학2 첫 시간을 시작할 단계인데요. 기존에 배웠던 다양한 작용기 대비해서 유기화학2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화합물들은 카보닐 화합물이라는 패밀리들인데요. 이 카보닐 화합물들은 기존의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작용기들과 약간 다른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접근했던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카보닐 화합물의 패밀리인 알데아이드와 케톤에서부터 카보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다양한 카보닐 화합물들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알데아이드와 케톤의 명명법 그리고 구조와 결합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질 그리고 합성법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보닐 화합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카보닐 화합물은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는 작용기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들을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화합물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모두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유기화학 1에서 배웠던 다양한 작용기들은 알킬 그룹 옆에 어떤 할로젠이 치원되어 있다거나 알킬 그룹 옆에 OH가 붙어 있다거나 이렇게 탄소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해테로 원자에 대한 그런 작용기를 배웠거나 또는 탄소에 연결된 다중결합, 탄소 옆에 이중결합이라거나 또는 삼중결합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간단한 구조의 작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보닐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기존의 형태와 약간 다르게 생겼죠. 탄소에 이중결합을 가진 해테로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단일 결합 연결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특성에 의해서 훨씬 더 반응성이 크고 일단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카보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기존의 다른 작용기 대비해서 반응성이 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반응성과 그리고 큰 반응성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작용기를 배운 후에 카보닐을 배우는 거죠. 카보닐을 배웠다는 것은 이제 유기화학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카보닐을 이해하면 내가 유기화학을 자라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카보닐 화합물의 이름부터 불러보고 각각의 챕터에서 우리가 한 챕터씩 다루게 될 테니까 소개를 하고 일단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닐 화합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은 바로 알데아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알데아이드는 우리가 알켄의 수화 반응 또는 산화성 분해 이런 반응 오존, 가오존 분해 반응 이런 것을 할 때 생성물로 만들어졌던 물질인데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한쪽 또는 두쪽 모두 수소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 한쪽 또는 두쪽 모두의 수소가 하나라도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 화합물을 알데아이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알데아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괴물이라는 영화를 볼 때 가장 첫 장면에서 미군이 시켜서 한국 병사가 포름알데아이드, 포르말린이라는 것을 하수구에 버려서 괴물을 만들게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물질,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알데아이드의 한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에게 유해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고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알데아이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포르말린은 양쪽 모두, 카보닐 탄소의 양쪽 모두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경우를 포르말데아이드 또는 포르말린이라고 하게 되죠. 그 물질이 바로 알데아이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카보닐 화합물이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양쪽 탄소의 모두 알켈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바로 우리가 캐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물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캐톤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거나 또는 대사증후군 대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당의 분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질환에 걸렸을 때 몸속에서 캐톤체가 돌아다녀서 입에서 뭐 이런 캐톤 냄새 같은 휘발성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캐톤체가 바로 이 캐톤에서 유래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캐톤 같은 경우는 카보닐 그룹 옆에 양쪽 탄소 모두에 알켈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경우 바로 캐톤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수소로 치환됐다? 그럼 걔네는 알데아이드가 되는 거고 양쪽 다 알켈 탄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캐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가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있죠. 그래서 아세톤이 대표적인 캐톤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양쪽 모두 메틸 그룹이 치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아세톤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캐톤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챕터에는 이 두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지만 이제 일단 밑에 화합물들도 간단하게 이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